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고향에도 못 가고 있어요 호주 승계는 어떻게 해요? 올라가신 분인데 그쪽도 자식이 있으셔서 이럴 거면 왜 내려왔어요? 왜 내려와서 엄마랑 나를 이렇게 미처하게 만드는데요? 할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각별하셨나 봐요 맨날 우리 애인도 우리 애인도 하면서 날 너무 끔찍하게 아껴줬어 응 25년도에 중국을 통해서 탈구하셨죠 그 당시 나이가 아홉 살 맞으니까 아버지 기억은 나요 이걸 보면 아버지 마음이 통할 것 같다 솔직히 난 좀 겁나 만난다고 해도 날 알아볼까? 미안합니다 나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기억하라고 해도 생각도 잘 안 하고 근데 아버지는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우리 생각만 해요 어르신 혹시 개성역에서 영무원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? 안 살래요 아버지 날씨 혼자 안 가세요 사랑을 남겨요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